이 대표님 일단 이거 하나 좀 여쭤보고요. 지금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인데요. 혹시 따릉이 타시면서 지금도 저희 프로그램 혹시 틀으시면서 출근하시나요? 지금은 아닙니다. 오늘은 뒤에 일정이 좀 늦게 시작해가지고 따릉이 타고 출근 안 하고 있습니다. 혹시나 청취율 조사 전화 받으시면 어떤 프로그램이 된다고 대답해 주실까요? 우선은 출발사에서 청출세라고 이야기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